엔트는 제2 아르 아르 톨킨의 가운데 땅을 무대로 한 소설 반지의 제왕 실마릴리온에 등장하는 나무를 닮은 거인과 같은 모습을 한 종족 수목을 지키는 나무의 목자이다. 그러나 같은 종족이어도 개개는 다양한 종류의 수목을 생각나게 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엘프어로는 오노드림이며 엔트는 로한어로 거인을 의미하는 말이다. 발라의 아우레에 의해서 난쟁이가 창조되면 그의 아내이며 식물을 맡는 발라의 야바나는 인가의 여자의 피조물이 일루바타의 아이들이나 드워프에 지배되어 이용되는 것을 생각해 슬퍼했다. 야바나는 스스로를 지키는 수단을 가지지 않는 오르바르 가운데 특히 성장의 늦은 수목을 지키는 사람을 갖고 싶다고 만회에 호소했다. 그 생각은 만회를 통해서 에루일루바타에 닿아 가운데 땅에 나무의 목자 엔트가 놓여졌다. 닮은 종족 또는 동족으로 후오른 등이 존재한다. 엔트는 숲을 돌아다니면서 외적이 숲에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때에는 나무들의 그 방법을 가르치거나 하는 것 외에 풀무사리나 파종 등을 행동목들을 돌보았다. 성격은 안달하지 않으며 결단을 내릴 때 신중하고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토론회를 열어 결정했지만 이것도 그렇게 종종 행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또 숲이나 스스로의 종족의 존망에 관련되지 않는 한은 전쟁은 인간이나 엘프 마법사가 취급하는 영역으로서 관여하지 않았다. 그들이 더해졌다고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제1시대의 사룬 아드라스의 전투와 제3시대의 아이젠가르드의 전투뿐이다. 또 직접은 아니지만 간달프의 위례에 의해 후오른을 파견하는 것으로 나팔산성 전투에 관여했다. 원래 붕괴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고 머리에 피가 올라도 눌러버리는 것이 자주 있지만 한 번 이를 일으키면 트롤보다 훨씬 강하고 견고한 바위도 용이하게 부수는 힘을 가지고 있어 아이젠가르드의 전투에서 그들의 힘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활과 화살도 독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엔트의 깊은 상처를 입게 하려면 도끼로 직면하는지 불을 지르는 정도밖에 방법이 없고 넘어뜨리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다. 실제 사룬아는 장치를 이용해 후자의 방법으로 반격을 시도했지만 엔트들을 더욱 격앙시킨 것만으로 끝났다. 엔트에는 반려가 되는 엔트 부인이 있었다. 태고에는 모두 생활 엔트와의 사이에 아이를 이루었지만 점차 마음에 걸치는 것이 차이가 나 나무 따로 따로 살게 되었다. 엔트들이 대목을 사랑해 나무들의 말을 걸어 숲을 방황 있어 걷는 것을 좋아한 것에 비해 엔트 부인들은 숲에 밖에 3개의 것보다 작은 풀꽃이나 소득을 가져오는 식물에 관심을 가져 그것을 질서 세워 기르는 것을 바랬기 때문이다. 북쪽에서의 위협이 다가오면 엔트 부인들은 판고론의 숲을 나와 동쪽을 향해 다색의 강을 건너 대한의 제세시대에서는 갈색의 나라로 불리는 근처에 새롭게 뜰을 만들어 밭을 경작해 곡물이나 과일을 재배해 평화로운 시대에는 인간들에게도 그 방법을 가르친 듯하다. 그러나 후에 여자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이 전쟁에 말려 들어가 뜨른 황패에 엔트 부인의 행방도 모르게 되어버렸다. 그 때문에 엔트는 증가하지 않게 되었다. 엔트는 물밖에 마시지 않고 그들의 생활에는 반드시 물 마시는 장소가 있다. 그들의 양수수에는 공복을 채우는 것 외에도 성장을 재촉하는 효용이 있어 엔트들의 곁으로 체제 응어리질 수 있는을 마신 호빗, 메리와 피피는 호빗의 사상 최고 기록 정도로 키가 커졌다. 나무수염에 의하면 엔트의 말을 가르친 것은 엘다르다. 그러나 엔트들 자신은 엘다르가 준 것은 말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욕구라고 생각했다. 거기로부터 태어난 엔트들의 말은 어느 언어와도 잘 어울리지 않고 느긋하게 영향을 주는 독특한 것으로 오로지 엔트끼리의 회화로 사용되었다. 엔트어는 교착어로 반복도 많아 모음이 미묘하고 다양한 변화와 음조나 음량의 틀림에 따라 성립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족에게는 습득할 수 없었다. 그 한편으로 엔트 자신은 뛰어난 언어의 습득력을 가져 한 번 기억하면 잊지 않았다. 그들은 엘프의 두 개의 말을 고의로 꾀냐를 사랑했다. 엔트의 이름은 태어나고 나서의 내력을 늘어놓은 것이며 그것이 스스로의 태생을 밝히는 성질을 가지기 위해인가 나무의 수염은 처음으로 두 명이 호빗을 만났을 때 자칭하는 데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또 호빗들에게 문벌을 모르는 상대에게 진짜 이름을 밝히고는 조심이 부족하다고 나무라고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